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이 최근 백강로 완충록지 관련 예산 심의 과정이 숙의 과정 없이 졸속 승인됐다며 예산결산위원장을 사임했습니다.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백강로 완충록지와 이면도로 개설 사업 관련 예산이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4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졸속 처리됐다며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이번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신 의원은 특히 사전에 부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예결위에서 가결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번 안건을 졸속 처리함에 따라 특혜 시비 등 합리적인 의심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.